준비해요. 앉아. 지금 가. 앉아. 앉아. 낱개 들고. 낱개 들고. 어디서... 아니요. 한 명은 코치야, 코치. 어? 연습을 하려면 나와서 정하게 자질 잡고 치고 나와서 자질 잡고 치고 나와서 자질 잡고 치고 나와서 자질 잡고 치고 나와서 자질 잡고. 알았어요? 자. 빨리 자질 잡아요. 자질 잡으려. 준비해. 출발. 낱개 덜어가지 말고. 낱개 빨리 봐요. 낱개 봐. 낱개 보라고. 낱개 봐. 낱개 봐. 낱개 봐. 이게 아니고 힘 빼고 앞으로 힘 빼고. 앞으로 힘 빼고. 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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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개 돌아갔잖아요. 아니. 엄지하고 검지를 잡으라고. 자. 준비. 낱개. 낱개. 앉아요. 더 뒤로 빨리 나와. 앉아. 빨리 와.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웃이잖아요. 빨리 하세요. 아웃이잖아요. 빨리 하세요. 앉으세요. 앉아. 앉아. 앉았다가. 여기 앉아서. 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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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확인해. 낱개 돌아갔어. 확인해요. 낱개 돌아간 거 안 돌아간 거. 그대로 잡아. 그대로. 거지. 그대로. 낱개는 어디서 확인하라고.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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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확인해. 앉아. 나켓. 나켓. 사세 확인하고. 나켓 어디 있어요? 어디? 나켓 뭐예요? 뭐예요? 여기. 파이팅. 파이팅. 나켓 확인. 나켓 확인하고. 또 봐봐. 말을 안 하고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보고 있는지 안 가고? 앉아요. 앉아.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앉으라고. 앉으라고. 빨리 나켓. 나켓. 보라고. 나켓 봐. 나켓 봐. 나켓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앞으로 앞으로. 나켓을 더 빼라고. 이 높이하고 이 높이를 보라고. 준비. 나켓.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빨리. 여기 다 힘들어요. 준비. 준비. 또. 시작. 나켓. 준비. 앉아. 앉아. 나켓 돌아가. 돌아가. 나켓 안 돌아가. 검지. 검지. 더. 자, 휴식. 봐봐. 땀도 안 흘려.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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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만 피워. 키가 안 나는 거세요? 아니에요. 이 말로 봐도 아는데? 다 닦았어요. 체력이 본인이 안 좋은 거지. 이 정도면 버텨야 돼. 게임 하려면. 게임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 이게 게임이야. 볼이 오면 안 오면 이렇게 서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속 일대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런데 이걸 많이 해야 돼. 사실상. 이걸 많이 하면은 백 번 쳐본 사람보다 만 번 쳐본 사람이 더 낫고 만 번 쳐본 것보다 십만 번 쳐본 거다. 습관처럼 자꾸 자지를 잡아줘야 하는데 안 잡잖아. 힘드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 달도 안 움직여. 거기다 몰아가면은. 한 두 번에 가다가 또. 그래서 일부러 원래는 하면은. 저기서 안 봐줘. 자 뒤에서 이렇게 봐. 전체를 다 봐야 돼. 전체 이렇게. 여섯 명 일곱 명 있어도 다 봐요. 그러니까. 학교 체육관들이 다 이렇게. 위에 무대가 있죠. 그 위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코치들이. 쫙 훈련시켜놓고 거기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회 가잖아요. 대회 가면 열 다섯 코트 스무 코트 돼. 딱 올라가고. 저기 위에 딱 보면은. 몇 번 코트 몇 번 코트. 딱 해갖고요. 몇 번에 다 들고 있는 거 다 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 습관처럼 연습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걸 떼. 떼. 붙이면 안 돼. 떼. 떼. 붙이면 안 돼. 떼다가. 그래야지 이게. 이게 때려야 되잖아. 이게. 이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때려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그거 움직이는 연습하라는 줄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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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